전 집에 고구마가 없어서 편의점에서 사왔어요 고구마 두 조각 잘 으깨주세요 지저분해 보여서 편집하긴 했는데 손으로 하시면 더 편해요 시나몬 가루 한 티스푼, 소금 한 꼬집 넣어주시고 다시 한번 섞어줄게요 아무 견과류나 3스푼 정도 준비해주세요 견과류는 비닐에 넣고 커버로 잘게 부셔줄게요 씹히는 맛 좋아하시면 대충 하셔도 돼요 시나몬 가루 한 티스푼, 알룰로스 3스푼 잘 섞어주면 초간단 호떡소 완성이에요 라이스페이퍼 한 장 미지근한 물에 적셔주세요 위에 고구마 반죽 깔아주고 만들어둔 호떡소 듬뿍 얹어줄게요 다시 고구마 반죽으로 덮어주고 라이스페이퍼 접어서 잘 감싸주세요 고구마 260g 기준 총 3개 넣었어요 약불로 달궈진 프라이팬에 오일 1스푼 잘 펴발라주세요 접혀진 부분이 위로 오도록 해서 올려줄게요 그리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노릇노릇해지면 뒤집어서 3분 정도 더 익혀주세요 완성! 두툼하고 맛있는 호떡이 완성됐어요 엄청 촉촉하고 달콤하니까 꼭 드셔보세요 오늘 레시피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